인싸의 삶을 찍힐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싸의 삶 찍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 좀 나왔네요. 거의 뭐 감금생활. 쪽방에서 지금 감금생활을 한지 한 30일 됐는데 인간실험실 30일만에 뭐 뛰쳐나왔습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바깥공기 좀 쎄야 됩니다. 쪽방생활 컨테이너 생활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나와봤어요. 오늘 인싸의 삶. 제가 아싸 가지고 인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럭셔리하게 백화점 가서 식사 좀 할게요. 우아하게 밥 좀 먹읍시다. 사람답게. 제가 원래 그래요. 원래 럭셔리하게 백화점에서 밥 먹어요. 혼자 먹는데 혼자 먹어도 인싸의 삶이에요. 혼자 굉장히 고급스럽게 먹어볼게요. 왜 코스앱 많이 났냐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네. 오랜만에 뵙네.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 구독자가 왜 이렇게 자꾸 취소되는 거냐. 구독 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하기 싫어. 그냥 유튜브 영상 올리기가 싫어요. 왜 구독자가 300명에서 멈춘 거야. 도대체가. 재미가 없다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재미없어. 나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왜 그래. 나한테만 그래.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날씨가 사실은. 영하 10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싶었어. 근데 이제. 어. 그래도 좀. 오늘 그냥 왠지 나가고 싶어요. 강아지들도 많이 나와있고. 어. 개들도 많이 나와있네. 저렇게. 예. 강아지들도 많이 산책을 하고 있고. 어. 벌써 추운데도. 삶도 많이 나와있어요. 어. 이렇게. 바깥에 구경을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 어. 어. 저 옆에 혼자 말하고 있어요. 예. 어. 이렇게 돼있고. 할머니들도 많이 나와있고.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다. 아. 민구님 안녕하십니까.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는 거. 굉장히 또. 안 좋은 거라고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어. 맞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 지금 인싸의 사람 찍고 있습니다. 인싸의 사람 일부러 찍고 있는데. 오랜만에 인싸의 사람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백화점을 좀 가서. 어. 좀. 밥 좀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외출 나왔는데요. 어. 원래 이래요. 원래. 원래 럭셔리 사람이에요. 원래 인싸의 사람이고. 바쁜 사람이에요. 제가 쪽방에서 감금생활 많이 했는데. 어. 그건 추워서 그냥 있었던 거고요. 날 풀리면 나와있겠습니다. 예. 좀. 백화점 좀 갈게요. 구찌매장 좀 갈게요. 구찌매장 가서 또 여자들하고 좀 소통 좀 하고. 어. 백화점 식당에 가서. 네. 예. 예. 제가 희끼꼬머리. 은둔용의토리.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용기를 내서 나와 봤네요. 어. 예. 밥 먹고. 밥 먹는 거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찍어 볼게요. 밥을 좀 차려 놓고 찍을게요. 밥이요? 배고파요. 아침부터 굶어집니다. 아. 손이 너무 시렵고. 춥진 않은데. 옷을 두껍게 입어서 그런가. 춥진 않아요. 근데. 어. 너무 손이 시렵네. 장갑을 껴야되는데. 장갑을 끼는 더릇이 없어. 어. 화면 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니. 하니. 나만의 하니. 예. 감사합니다. 아. 구독 눌렀어요? 유튜브 구독 눌렀어요? 아. 고맙습니다. 하니 구독. 유튜브 채널이 한 5개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고. 여자들 헌팅 간다고요? 어. 숟가락 한 입만 먹자 뭐 이런 거. 끝났죠. 그런 거. 어. 근데 여기 백화점이기 때문에 촬영이 안 돼요. 좀 이따 다시 켜야 될 거 같은데. 어. 좀 이렇게. 왜냐면은 백화점 차량이 안 돼요. 백화점이가. 되게 추운데 여기 사람들 여전히 왔네. 근데 되게 춥다. 날씨가 엄청 춥네요. 예. 지금 까르떼이도 있죠. 까르떼이가 이렇게 있고. 시계가. 어. 사토스인가 뭐 시계가 있습니다. 영국 시계가 딱 있고요. 백화점에는 지금 까르떼이가 있어요. 옛날 모델인데 여전히. 마스터 피스. 어떤 여전히. 스테디셀러고. 까르떼이 시계는 또 이제 시계 전문가 아닙니까. 예. 까르떼이 시계는 이제. 약간 럭셔리. 어. 럭셔리인데. 시계 자체. 기능상으로 보다는 어떤 브랜드값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포드도 나오고. 예무시계도 많이 사면 되고. 또. 현금 거래도. 현금 어떤. 교환 가치도 높다고 봅니다. 까르떼이는. 예. 아무튼. 까르떼이 가짜만 피하면 돼요. 하여튼. 일단 마치고요. 이따가 다시 밥 먹을 때 켤게요. 예. 백화점 들어가겠습니다. 인싸에서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싸에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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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거.